응, 이뻐라. 집안일은 뭐 우리 왕자와 엄마가 하니까. 다 알아서. 밥 다 됐어? 아유, 저 사람은요. 평생 지금까지 밥 한번 차려본 적이 없어요. 그래도 밥 내가 할 때는 있어. 없습니다. 꿈을 꾸셨나? 아유, 왕자야 얘기해봐. 없으면 뽀뽀. 없어. 너무 예쁘죠? 정말 내 몸매가 30년, 35년? 그때 입었던 옷들을 지금 입어요. 옷방에 가면 있지. 30, 40년 전에 입었던 거 지금도 있어. 그냥 그대로 입어요. 똑같다는 얘기. 이런 옷들이 전부 다 참 오래된 옷들이에요, 이런 게. 이거 맞잖아, 지금. 이런 옷이 지금 30년 됐죠. 청바지가 이제 또 많아요. 여기에도 많은데. 우와, 멋있다. 오래된 청바지 같은 거 저 같은 거 다 리폼 저렇게 한 거지. 아주 예쁘다. 이렇게. 이렇게. 청바지 이렇게 뜯어서 무릎까지 나오게 시원하게. 이것도 제가 리폼한 거야, 이거. 뽕자야, 친구야. 행복하구나. 흥미들 때면. 이거 다 무다 여성이에요. 저거 탐나네요, 아버지. 저거 좀 가지러 갈게요. 바가지가. 네. 네.